선재 솔로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첫 타석부터 그냥 넘기진 않았습니다. 양희지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오늘 두산베어스가 앞장섭니다. 스코어 1대0. 확실한 한방을 보여줬고요. 이로써 양희지 선수는 개인 통산 250홈런 역대 21번째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2024 스테이지는 올 스테이지에도 리그 최고의 포수는 양희지가 맞습니다. 양희지 선수는 처음에 조금 부진하나 싶다가도 눈만 깜빡할 사이에 어느 순간 보면 제자리 찾아가고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양석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거는 팀에서 1회를 끝냈잖아요. 1회를 끝내고 나서 지금 보시면 체인지업인데 양희지 선수가 완전 앞에서 맞으면서 한팔을 그냥 거의 한팔로 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쪽에서 완벽하게 걸렸는데 양희지 선수도 그렇고 양석환 선수도 그렇고 1회를 치고 온 타자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맞나요? 네. 진짜. 왼쪽 다시 넘게 멀리 타구는 계속 뻗어갑니다. 연타석 건넘. 스코어 대응. 첫 타석에서는 타이밍이 빨랐지만 결국에는 체인지업을 한발을 놔주면서 졌고. 지금은 몸 쪽에 낮은 코스로 정말 상당히 잘 들어간 공이었는데 이 타구는 또 양희지 선수의 기술을 보여주는 멋진 홈런이었습니다. 홈런 직후에 박흥치 코치의 표정을 보니까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미소를 지었는데 박흥치 코치가 잘 친다? 잘 친다? 약간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두 타석 연속 홈런 치고 개운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홈런은 비거리가 115m 타구 속도는 162km 발사각은 더 높습니다. 40도. 40도짜리 홈런.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 보통 이런 표정은 상대방 감독이 상대방 코치가 나와야 되는 표정인데 이게 무슨 상대방입니다. 그냥 그것도 안에서 개발 어떻게 감사합니다.